아이고, 쪽수리 장군님.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? 오, 너희놈 잘 만났다. 내가 너희놈 잡아먹으려고 좀만 돼서 힘들게 날아왔다. 여보시오, 장군님 제 말씀 좀 풀어보소. 그 사중치를 쫙 벌려놓으면 붕기가 여러 개 뚫려는 한 붕기를 툭 튕기며 삐아니 새끼들 나오니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루에 1,500마리씩 그냥 하고 나오고요. 그 속에서 나오고 싶세여. 여보시오, 장군님 제 말씀 좀 풀어보소. 또 한 붕기를 툭 튕기며 개창시의 돼지 새끼 죽은 건 나오느라 그러면은 몇 달, 몇 술이라도 daw죠 우 poo ук 묘요 응, 나오는 디 여보시오,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. 그 때 들어보십시오. 사중치를 쫙 벌려놓으면 붕기가 여러 개 뚫렸는 이 한 붕기를 툭 짓기며 삐아니 새끼들 나옵니다. 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하루에 1,500마리씩 그냥 하고 나오고요 그 속에서 예 또 들어보십시오 와 이걸 라이브로 해 와 이걸 라이브로 해 와 입으로 다 하고 있어 와 하더니 뒷발로 훈락 어디가 어디가 가버리고 공기 속으로 쏙 빠져들어다 끝났다! 소리 못하겠다! 이거 하라고요? 이거 어떻게 해? 난 못해! 나는 진행팀 할래, 너는 무슨 팀 할래? 난 못하고 있어! 잘 봤습니다! 저 카메라 잡을게요! 우리는 이 정도인데? 이거 우리 기죽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? 나 못해! 여러분이 배워서 하셔야 될 안무입니다! 남의 일이라고 너무 막... 같이 해! 같이 해! 같이 해! 여자 댄스볼 있으니까 그 분 말해요! 셋이 나와서! 댄시킹! 댄스킹! 댄스킹이요? 이거 어떻게 보셔서 저희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굉장히 고난이 돕니다! 본인은 할 수 있겠죠? 저까지는 어떻게든 뭐 해보겠는데... 김종민이 할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! 다! 자고! 남의 일입니터